저희 말문제특강이고요 일단 자료보면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구를 주제별로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올해 저희 시험 외에도 타시험들이랑 작년시험들 기출문제, 말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좀 모아놨어요 너무 지엽적인 거 빼고 일반적인 거 모아놨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풀어드릴 수 있는데 일단 내용 정리하는 게 오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필기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시절 말문제 문구를 다 넣으면 이게 너무 두꺼워지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들만 넣어놨고 내용 정리할 게 있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개념책에 나와 있는데 뭐 1번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잠깐만 보면 개념체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IFRS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두 개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IFRS는 연역적 접근법을 쓰기 때문에 가정과 명제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기준을 도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체계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한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두 개가 상충된다면 무조건 어디가 1순위에요? IFRS가 1순위죠 그쵸? 상충될 때에는 IFRS 우선 써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그 얘기 나와 있죠? 또한 개념체계는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우선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올까 싶은데 개정되고 몇 년 한 1, 2년 지났기 때문에 개념체계는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체계도 시대상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말 문제 제가 할 게 많아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말 문제를 맞추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 문제를 맞추려면 말 문제를 맞추려면 여러분 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줄인 것도 100개가 200개가 넘는데 이걸 뭐 외운다고 되겠어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그래서 읽을 수 있어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볼 거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말 문제 보통 5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모르는 문구가 나올 수 있어요 답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본 것 중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개념체계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개념체계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개념체계가 개정이 돼 그럼 IFRS도 개정이 자동으로 되나요? 이건 아니죠 개념체계가 개정된다고 해서 IFRS가 자동으로 개정되는 건 아니에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정도는 1번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일반목적재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일반목적재무보고가 되게 조금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지금 키앤드북이나 뭐 요약서가 없으신 분들 괜찮아요 제가 필기해드리는 거 보시면 되니까 그럼 일반목적재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개념체계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일반목적재무보고잖아요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정리해보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일반목적 볼게요 일반목적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풀네임으로는 안 쓰고 좀 줄여 쓸게요 일반목적재무보고를 배울 건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이 뭡니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거 안 나와요 지금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정보이용자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정보이용자를 물어볼 수 있는데 주요정보이용자는 아실 겁니다 뭐예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보시고 여러분이 아 이건 좀 기억해야겠다 하는 것만 쓰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밖에 채권자가 있는데 아니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얘네가 주요정보이용자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첫 번째로 일반 대중 그 다음에 경영자 일반 대중만 먼저 할까요 일반 대중 등은 실제로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정보이용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요정보는 이용하지만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영자인데 올해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틀리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일반 목적재무보고는 누가 작성합니까? 경영자가 작성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거 경영자가 작성한다고요 경영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일반 목적재무보고에 위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위존 안 하죠 다 아는데 지가 던진 거라고요 경영자는 위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경영자는 회계 정보에 공급자이긴 하지만 수요자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일반 목적재무보고만 주요정보가 이용자가 아닌거지 회계정보에는 공급자임에서 동시에 수요자입니다 관리에게 그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구만 잠깐 좀 빨리 보시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게 일단 첫번째로 그냥 여러분 모든 책에 다 있으니까 제가 필기한거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문구는 좀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보고기업의 경영자는 일반 목적재무보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제공자긴 하지만 의존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회계정보의 수요자이긴 해요 기억하시고요 두번째로 일반 감독당국이나 일반 대중은 기타 주요 정보 이용자가 기타 집단에는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하지 않는다 맞구요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나온 김에 자 그럼 여러분 이 일반 목적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일반 목적이라는게 범용해 포즈내잖아 너무 정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 이용자 중에서 얘네만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해서 압축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거 아니에요 이정도면 모두가 오케이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 또 시점에 나올 수 있는게 일반 목적 제목원은 특정 정보 이용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가장 대표적인게 주당이익이잖아요 사실 주당이익은 주주한테만 유리한거지 채권자가 그게 뭔 상관이야 대여 아시죠 그래서 필기를 좀 같이 하시면서 보시는게 좋을거에요 보시면 어디 그 얘기가 나와있냐면 여기 이 얘기가 나와있는데 주요 이용자가 최대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실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이용자의 특정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요 말이잖아요 읽힐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오늘 4시간 할건데 이거 필기를 하시고 저랑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본인 보시던 책이 뭐 어느 학원 분이라도 있을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되요 결국 이게 나오는게 아니라 문구가 나오니까 그쵸? 이것까지 다 담은 책 한권을 드려야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구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게 여기 나와있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죠 여기도 많이 나오지만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건 한계잖아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 가장 중요한건 뭡니까 얘는 같이 추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거지 그 자체가 같이 추정치는 아니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우리 기업 주가 얼마 될 것 같아 도지코인이 화성에 갈 것 같으면 이런게 안해요 그쵸? 니가 판단하라고 하지 그 다음 뭐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하는데 사실 요거는 최근에 뭐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뭐 이게 뭐라고 그럼 이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어제 안왔죠? 그쵸? 아 드립실라는데 안 되겠다 자꾸 들어와서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맞아요 틀려 아니죠 합리적인 추정을 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 재무제표에서 나오니까 기억하시구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구요 뒤에도 나올건데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정보이용자가 필요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주요 정보이용자가 필요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디 나와있습니까? 어 그 얘기를 보면 여기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요 주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금 삼성이면 재드래곤이 출소될 거냐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일반 목적 재무보고 주요 정보이용자들아 하더라도 다른 원천에서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죠 그쵸? 요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문구를 보면 뭐 여기는 간단하게 최근에 본 거 요거만 나왔는데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보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히 맞는 소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 까지 봤고요 이제 질적 특성을 봐야겠죠 지금 이 개념체계를 보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질적 특성이니까 질적 특성은 뭡니까 여러분 쭉 정리하고 그냥 같이 볼까요 쭉 정리하고 자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은 뭐예요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이죠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이기 때문에 질적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최대한 좀 짧게 쓸게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랑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눠요 그쵸?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사이에 뭐가 있어? 계층관계가 있죠 계층관계 계층관계가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만족이 되고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건 괜찮아 정보로서 괜찮아 하지만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이게 충족되는 건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고요 이런 걸 계층관계를 가진다고 했었죠 내용 설명하고 좀 이따 문구에서 확인할 거니까 좀 보시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목적적합하거나 표현이 충실하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한 표현이 안 되는 정보는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정보의 유용성을 뭐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 다 틀린 얘기라고요 계층관계를 갖는다는 게 요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로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돌이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백댄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단기 특강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 누가 먼저 해 지금 제가 먼저 하잖아요 죄송해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적용 절차상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근본적 질적 특성은 맞는 소리고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적용 절차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순서를 뭐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 틀린 얘기죠 순서가 있어요 그쵸 이 안에 보면 추가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이랑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데 아이돌이라고요 저는 브레이브 워이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저 있을 때는 그 잊지도 않았고 브레이브 워이스 나왔는데 꼬북자가 안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뭐 별로 뭐 그쵸 오늘은 드디어 완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은 요게 만족이 되는데 요게 만족이 안돼 요게 만족이 되는데 요게 만족이 안돼 요거 정보로써 유용해요 아니에요 유용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 질적 특성은 순서도 있지만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극대화 시키거나 어느 하나를 축소 시키는 거 가능해 안 돼 안 돼요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지만 정보로써 유용한 정보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좀 이따 문구 다 확인할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읽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봤구요 보강적 질적 특성 제가 백댄서라고 그랬어요 순서 있어요 없어요 순서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어느 하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축소 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 첫 번째로 돌아가서 목적적 합성 보겠습니다 목적적 합성 보면 목적적 합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 다음 뭐 있어요 중요성 있죠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안 하고 문구 하나씩 읽으면 자기 주처 딱 주처 볼게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이 있는데 우리 좀 이따 문구 확인하겠지만 이런 문구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측 가치 또는 확인 가치 이 둘 다를 가진다면 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예측 가치 목적 적합성 아니면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이 들어간다며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뭐예요 예측 가치를 갖고 있거나 또는 확인 가치 예측 가치를 갖고 있거나 확인 가치를 갖고 있거나 또는 둘 다를 모두 만족한다면 정보로서 목적 적합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죠 왜냐면 개념 체계상으로는 목적 적합성에서 요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고 요건 따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 세 개를 같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문에서 요거 두 개만 있을 때 목적 적합하다고 그러면 그 맞는 소리예요 얘는 그래서 기업 특유의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라고 한다고요 좀 이따 다 확인해 드릴 거고요 받고 집중하셔야 돼 자 그럼 보면 예측 가치는 시험에 나올 문구가 뭐 밖에 없어요 지겹다 진짜 저도 제가 이거 오늘 어저께에도 엊그저께에도 하고 오늘도 왔고 이따 끝나고 공무원 가서 또 왔고 이 예측 가치 시험에 나올 거 뭐 밖에 없어요 그거죠 예측 가치를 가진다는 게 그 자체가 예측 치인 건 아니죠 뭐예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면 되죠 그래서 오답 유용으로 예측 가치를 가지자면 그 정보 자체가 예측 치여야 된다 그럼 틀린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봤고요 확인 가치 있는데 확인 가치는 시험에 나올 게 사실 진짜 없어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돼요 확인하고 수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쵸 피드백 그래서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 뭡니까 일반적으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예측을 해야 확인하고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죠 그쵸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중요성 나와 있는데 중요성은 시험에 나올 게 뭐 밖에 없나요 중요성은요 중요성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성은 시험에 나올 게 뭐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죠 중요성은 사전에 미리 결정하거나 공식을 이용해서 계량의 임계치를 결정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가서 일단 봐야 돼 중요성이 뭡니까 얼마 정도는 도둑마저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 도둑마요 100원도 짜증나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정도는 뭐 천 원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저는 뭐 최대 만 원까지는 괜찮을 거 같아요 호성희 형이 한 십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그 정도는 뭐 안 될 거 같긴 한데 만 원 정도 될 거 같다고요 그쵸?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사전에 결정할 수 없고요 계량의 임계치로 결정할 수 없다 요거만 나왔어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표현의 충실성 보면 표현의 충실성은 또 뭐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완전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 다음에 무호류 있죠 그쵸? 완전성은 사실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다 담겠다는 건데 이게 뭐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겠어요 없다고요 시험에 나올 게 나중에 비교 가능 부강적 질적 특성 비교 가능성에서 하나 나올 수 있어도 뭐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중립성은 나올 수 있어요 중립.. 아니 중요성 아니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은 나올 수 있어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중립성이라는 건 편의가 있으면 안 되죠 너도 맞다 나도 맞다 아니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정보를 작성하고 이런 건 안 된다고요 편의라고 하잖아요 편의가 있으면 안 돼 두 번째로 또 뭐 있어야 돼요 좀 이따 문구로 다 같이 다 확인할 거예요 뭐 있어야 돼 중립성 같은 경우 뭡니까 정보로써 의미가 없는 정보인 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중립성이라고 해서 정보로써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중립성이라는 건 객관성을 얘기한다는 거였죠 예전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개념 체계가 개정되면서 뭐가 추가됐습니까 중립성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 게 신중성이 추가됐죠 중립성을 설명하면서 신중성 개념이 추가됐어요 신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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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성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보수주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보수주의 자체는 좀 안 나올 거예요 보수주의가 뭡니까 순 자산을 적게 잡자는 게 보수주의죠 예전에는 나왔지만 이제는 뭐 IFRS에서는 보수주의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보수주의는 순 자산을 적게 잡기 때문에 수익과 자산은 확실한 것만 잡고 비용과 부채는 의심되는 거 다 잡는다고요 뭐 일반 기업의 계기 중에 여정에도 보수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뭐 블라블라 물어보는데 아무튼 얘는 그래 수익이랑 자산은 확실한 거 비용과 부채는 아니 수익과 비용 확실한 것만 잡고 비용과 부채는 의심되는 거 거의 다 잡겠다는 의미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는 약간 행위처리가 어때 비대책적이지 이왕이면 이익을 좀 작게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중성은 어때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신중성은 너무 많이도 잡지 말고 너무 적게도 잡지 말라는 게 신중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중성은 어때 너무 많이도 잡지 말고 너무 적게도 잡지 말래 적당히 잡으라는 거지 그래서 신중성은 결국 뭘 레포하고 있냐면 이게 비 비 대칭성을 레포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보수주의가 비 대칭적이지 이익은 적게 잡고 손실나는 거 많이 잡자는 게 보수주의니까 신중성은 너무 많이도 잡지 말고 너무 적게도 막 잡지 말자는 거기 때문에 비 대칭성을 레포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럼 자 나옵니다 진짜 시험 나올 거 나온다고 요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비 대칭성을 레포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IFRS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비 대칭성이 있는 회계처리 할까 안 할까 하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최고지산저가법이요 평가손실만 인식하고 평가이익은 인식 안 하잖아요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봤고요 무호류까지 보고 교재 잠깐 볼게요 그럼 무호류 보시면 무호류는 시험에 나올 게 뭐야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겹죠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호류는 뭡니까 절차상에 오류가 없이 야 너 회계정보 만드는데 회계정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없었지? 절차상에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지 완벽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상 시험에 나올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저랑 문구 한번 볼게요 요 특강 조기는 좀 이따 보고 문구만 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그런지 자 그럼 질적특성이 나와 있는데 자 질적특성 첫 번째로 보시면 일단 좀 주저를 줄여 볼게요 뭐 근본적 질적특성은 26페이지 근본적 질적특성은 적용에 있어서 개념체계의 근본적 질적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목적 적합한지 보고 그 다음에 표현이 충실한지 보고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 이거 나도 유학서 갖고 올 거 같네 그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게 그럼 보강적 질적특성 있는데 보세요 보강적 질적특성 보면 보강적 질적특성의 적용 절차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어느 하나를 다른 질적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게 할 수도 있다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 밑에 보시면 근본적 질적특성과 보강적 질적특성의 계층관계가 나오는데 참 이거 많이 나왔어요 이 문구 이 문구 참 많이 나왔어요 보강적 질적특성은 문구를 외우는 게 중요하니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보강적 질적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뭐야 근본적 질적특성이 만족이 안되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이 표현이 보강적 질적특성이 계층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좋아 넘겨보시면 우리 목적적 합성 나오는데 목적적 합성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목적적 합성이 뭡니까? 목적적 합성이 뭐예요? 죄송해요 자 목적적 합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목적적 합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적적 합성 시험 문구로 요게 많이 나왔죠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보는 일부 정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목적적 합하다는 게 이걸 이미 알고 있거나 이 정보를 안 쓰기로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보를 다시 받아들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면 그게 목적적 합한 거라고요 그래서 목적적 합성과 관련된 시험 문구는 요 문구밖에 안 나왔습니다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자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나와 있는데 얘기한 거 나와 있죠 예측 주소는 예상 칠 필요는 없다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꼭 예측 치거나 예상 칠 필요는 없다 나와 있고요 확인 가치 나와 있는데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두 번째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동시에 확인 가치를 갖는 경우도 많다 동시에 갖는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성 보면 또 뭐 있습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중요성은 계량의 임계치를 결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얘기했었죠 여기까지 봤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시면 이 문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나 확인 가치 또는 둘 다 있다면 그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게 목적적 합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 목적적 합성이 만족되려면 예측 가치랑 확인 가치뿐만 아니라 중요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개념 체계에서는 요건 별도로 기업 특유의 측면에 목적적 합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구도 맞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되게 많이 틀렸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 좋아 여기까지 봤고 넘겨보시면 표현의 충실성 나와 있는데 표현의 충실성 완전한 소설 얘기할 거 없고 중립성 뭐예요? 중립성 편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중립적인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시고 보시면 신중성 있는데 신중성은 여기까지만 끊어서 읽으면 안 돼 여기서 풀로 읽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이나 수익의 과소평가나 부채나 비용의 과대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너무 적게도 잡지 말고 너무 많게도 잡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답용으로 신중성은 뭘 적게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많게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면 틀린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저는 근데 요게 요거 두 줄을 한 문제로 내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오히려 나온다면 요게 나올 것 같은데 비대칭은 유용한 정보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책을 선택하려는 결과 비대칭성이라면 특정 회계기준에서는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저는 요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성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성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IFRS에서는 비대칭적인 회계처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괜찮죠? 여러분 문구를 읽고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집에 가서 읽고 가릴 수 있으니까 오류 무오류 모르는 얘기할 게 없죠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절차의 선택과 적용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보고 한 번에 다 정리하시죠 자 이제 부강적 질적 특성 좀 볼 건데 여기다 쓸게요 아이고 자 부강적 질적 특성 첫 번째로 뭐 있습니까? 우리 친구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의 정의가 뭡니까?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의 정의가 뭐예요? 은근히 이것도 잘 나오는데 잘 많이들 묵미하더라고요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건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건 다르게 보이겠다는 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비교 가능성에서 비슷한 것도 비슷하게 다른 것도 비슷하게 보인다 이게 비교 가능성이다 이렇게 문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통일성이지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건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고 비교 가능성에서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아니 무조건 이거지 최소 두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도 단기랑 정기를 비교하잖아요 최소 두 항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지 일관성이 있고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일관성을 우리가 뭐라 그래? 수단 비교 가능성을 뭐라 그래요? 목표 괜찮죠? 오답이 어떻게 나와? 두 개 바꿔서 나오잖아요 일관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교 가능성을 이용한다 그럼 오답이 돼요 여기까지 이거랑 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아무튼 문제에서 통일성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얘기야 통일성은 비교 가능성이랑 정하고 관련이 없어요 다 똑같이 보이겠다는 게 통일성이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비교 가능성에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를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 애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봤고요 좋아요 검증 가능성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검증 가능성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애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로 회계 정보를 만들면 나랑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게 검증 가능성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검증 가능성은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 자료를 동일한 자료로 갖고 나랑 똑같은 재물 회계 정보를 만든대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기업에 만약에 자산부채 자본에서 순자본 자본이 100억 나와야 된대 근데 다른 기업 다른 사람이 이 회사의 재무제필을 만들었더니 순자산 자본이 101억 나왔대 돼 안 돼 검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에 있는 거예요 검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의 숫자로 결론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게 뭐라 그래? 단일의 점 추 정치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검증 가능성은 얘만 나왔어요 얘만 단일의 점 추 정치일 필요는 없다는 게 나랑 다 숫자가 딱 하나로 일치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괜찮지? 비슷한 바운더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적시성이죠 적시성이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적시성이 떨어지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추세분서 와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저희 수업도로부터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주식 하나 찍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두 달 전에 현 포스코랑 현대제철을 찍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가벼울 때였거든요 아 이거 이건 이건 된다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진짜 무조건이야 이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와이프가 하는 표정이 있어요 나라를 표정 형 해보던가 아휴 막 이런다고요 갑자기 제 흙을 확 깨요 그거 못 샀죠 제가 또 그런 거 울질하거든요 그거 제가 봤을 때만 해도 20만원 후반대였는데 지금 40만원 넘은 거 아세요? 하 하 하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미 늦었지 뭐 에이 시끄래요 돌아와서 적시성 봐봐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다고요 이 경우에는 추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적시성이 하락하는 건 꼭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시고 네 번째 생각보다 시험에 나오는 게 네 번째죠 네 번째 뭡니까 이해 가능성이요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성 보시면 이해 가능성은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보 너무 어려워서 정보를 빼버렸대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정보 이용자가 내 회계 정보를 보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정보를 빼버렸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 완전성 때문에 안 되지 너무 어려운 정보를 어려운 정보를 제외하는 건 안 돼 무조건 제외하는 건 안 된다고 왜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완전성인데 완전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지 얘를 저해하면서까지 부강적 질적 특성을 높일 순 없다고요 그래서 너무 원래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어려우면 이해가 떨어질까봐 빼버린다 이건 안 된다고요 좀 이따 문구 확인할 거예요 이걸로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텍스트를 정리한 거고 돌아가시면 이 문구가 실제로 기준서에서 어떻게 표현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야지 아 오늘 윤도니 필기한 거 이거 이거만 보면 되겠다 이거 이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돼요 꼭 확인하시고 좀 이따 볼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계 정보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돼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돼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하면 정린돈 중급회계 책에 한 개씩 다 붙여서 들어가겠지 그래서 부단히 아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계 정보를 작성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많이 나왔다고요 자 볼게요 문구를 문구 보시면 비교 가능성 있는데 비교 가능성 자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보이시죠 일관성은 수단 비교 가능성은 목표 오답 유형 어떻게 나와? 요거 두 개 순서 바꿔서 나온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된다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것도 비슷하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체크하시고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증 가능성은 뭐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계량하는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점 추정 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숫자로 기결될 필요는 없다 결론이 근데 오답 유형으로 단일의 점 추정 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 적실성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 오랫동안 적실성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적실성을 잃는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이해 가능성 보겠습니다 자 이해 가능성 보면 여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으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 가능성이라는 보강적 질적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성이라는 근본적 질적지성을 저해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다구요 읽히셔야 돼 읽히셔야 돼 자 마지막에 보시면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작성된다 오답용으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서 지금 개념책에 질적 특성 시험에 나올 거 다 봤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 나오잖아요 40분 만에 한 문제 맞추시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추가로 나오는 게 제약용이니쯤 여러분 지금 이거 저한테 이거 들어서 한 문제 맞췄어 이거 무료잖아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문제 맞췄으니까 100만원 주시죠 그러면 아 죄송해요 그럼 나갈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보시면 정보를 얻기 위한 휴익이 원가보다는 당연히 커야 돼 그쵸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번에 개념책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게 요 원가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주관적 기준이에요 당연히 주관적 기준이지 그쵸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셔야 돼 문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시면 여기 원가의 제약이 나와 있는데 아이고 원가의 제약 네 문구 보시면 여기 본질적인 주관성 때문에 재무정보의 특정 항목 부고에 원가 및 효익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오답용으로 절대치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프린터 보겠습니다 프린터 프린터 다 옳은 걸로 해놨어요 저는 뭐 틀린 거 이런 거 틀린 것만 보기 때문에 다 옳은 걸로 해요 그럼 3번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기출들만 노하우는 거니까 보시면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를 또 갖는다 맞는 표현이에요 네번째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 필요는 없다 오답용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그 자체가 예측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시면 되고 5번 중요성은 획일적인 계량의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오답용은 있다 나오고요 6번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7번 볼게요 이게 뭐였어요 어느 하나를 위해 극대화되면 어느 하나는 줄일 수 있다는 표현이었잖아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보시면 되고 8번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용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이거 순서 바꿔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답용을 좀 기억하시고 9번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점 추정치여야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바운더리 내에서만 나오면 된다 이 소리고요 10번 보시면 일부 현상은 본래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현상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외하면 보고서의 완전성이 결여되어 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요게 무슨 얘기에요 요게 요 얘기였죠 그쵸? 읽힐 수 있으면 돼요 말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말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말 문제 어머 이건 나와야 해 말 문제 출제 리스트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당연히 개념 체계인데 개념 체계에서 말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지금 뭐야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운 질적 특성이고 우리 지금 요거 마스터 한 거고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거 재무제표 요소 있잖아요 재무제표 요소 재무제표 요소를 보면 여기 자산 부채 요거 정이 묻는 거 있다고요 인식요건은 너무 쉬우니까 그렇고 요거 좀 정리할 거고요 딸데도 요거 나왔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측정이죠 역사적 원가 현행가치 요거요 지금 다른 시험들도 보면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씩은 매년 올해 나왔다고요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 정리하면 적어도 여기서 두 개는 맞출 수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 또 개념 말먼지에서 또 나오는 게 뭐야 아 우리 그 자본유지 있는데 뭐 부실 분은 부실인데 자본유지 작년에 나왔거든요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닌데 작년에 저희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뭐 있습니까 재무제표 표시공시 있잖아요 요거 은근히 세무사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것도 정리할 거고요 말문제 나오는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로 보면 사실 재고자산 말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올해 딴 시험에서 재고자산 말문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재고자산과 관련된 말문제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 또 뭐 있어 네 번째로 유형자산 이체 그쵸? 유형자산 말문제 말문제 나오는 챕터들이 보면 몇 개 안 돼요 다섯 번째로 뭐 있어 무형자산은 무조건 말문제가 나오죠 사실 무형자산 계산문제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제로지 제로 그래서 여러분 정리한다면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 그쵸? 뭐 제가 꼭 찍으라면 요렇게 찍겠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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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까지 봤고요 자 또 뭐 있어 우리 말문제로 정리해야 될 거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아 당연히 충당부채지 충당부채도 무조건이에요 충당부채는 한 애는 말문제고 한 애는 계산문제인데 계산문제 충당부채 나올 거 뭐 밖에 없어요 제품보증 충당부채 밖에 없는데 우리 작년 나왔다구요 제품보증 충당부채 그것도 어렵게 그래서 올해도 올해 충당부채 말문제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말문제 또 나올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뭐 있어요 말문제 나올 거 꼭 하나 나올 거 수익 아 수익은 무조건이죠 다른 시험은 올해 한 해에 두 개 나온 적도 있어요 수익 요 정도 정리하시면 몇 개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나머지 두 개는 원가에 양보하시죠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최근에 보면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리스도 말문제로 다 나오고 있는 치세요 리스까지 요렇게 정리할 거라고요 우리 오늘 돼야 될 텐데 네 시간 동안 요렇게 요렇게 정리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지금 여기까지 클리어 한 거예요 여기까지 요 정도 단원에서의 말문제는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쵸? 다른 단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매강여정 비유동자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자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요 자산부채 개념책의 요소의 정의를 볼 건데 얘는 우리 문구로 같이 정리하시죠 여기 페이지로 책으로 보면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제가 좀 잘라놨어요 요 문구 11번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우고 보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 자산부채의 정의는 뭐가 나올지 잘 몰라요 이게 양도 되게 많고 하나하나 다 복잡한 내용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랑 좀 보시죠 일단 1번 보시면 11번 기업의 모든 권리는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서 해당 권리가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추가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서 통제해야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읽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권리 권리만 있다고 자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권리에 뭐가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효익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효익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리고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효익이야 앞자리 누구나 다 앉을 수 있잖아 일찍만 온다면 그럼 여러분이 자산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자산이 되는 건 아니야 남들보다 내가 이 자산을 사용해서 효익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이 남들보다 효익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자산이라고요 읽히셔야 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자 12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만약에 우리 아직 세무사 1차 시험에 자산부채 요소의 정이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오답 유형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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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이번에 바뀌었잖아 옛날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지만 됐잖아요 개념 체계상으로 이제 안 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잠재력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만약에 오답 유형으로 창출할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자산이 안 된다 그럼 다 틀린 얘기에요 이젠 낮아도 돼 높아도 되지만 그래서 읽어보시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면 자산이 된다 어디가 포인트야? 낮더라도 꼭 기억하시고요 13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